안녕하세요 션리 부동산입니다 랭리 윌로비에 위치한 라티머 하이츠 타운하우스 렌트 매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9월 말에 완공 예정인 새 타운하우스의 렌트 매물입니다 렌트 가능일은 10월 1일부터 입주 가능하고 사이즈는 1458 스퀘어 핏을 가지고 있는 3층 구조의 타운하우스이고 1층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를 가지고 있고 1층의 플렉스 룸을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2층은 리빙룸과 다이닝룸 키친과 화장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방 3개의 욕실 2개 세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53세대로 구성된 타운하우스이고 거실과 마스터 베드룸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본 유닛에 접해 있는 남쪽은 그린 스페이스와 녹취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유닛입니다 라티머 하이츠 타운하우스의 위치는 랭리 윌로비의 84 에비뉴와 202 스트레이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넘버 1까지 3분이면 진입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의 스터벅스는 1km 지점에 위치하고 맥도날드는 4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교는 반경 2.2km 이내에 피로이워트 미드스쿨, 아리 마운튼 세컨더리 스쿨뿐만이 아니라 욕슨 크릭 미드스쿨과 엘러메토리 스쿨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티머 하이츠의 단지와 주변 환경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라티머 하이츠 타운하우스의 북쪽에 접하고 있는 84 에비뉴의 모습입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매물은 라티머 하이츠의 9월 말에 완공 예정인 새 타운하우스이고 이번에 새로 첫 임차인을 찾고 있는 새 타운하우스입니다 렌트 정보 다시 정리해 보면 1458 스퀘어 핏의 3베드룸의 플렉스룸을 가지고 있고 2.5개의 베스룸을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가라지는 사이드 바이사이드 가라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월 렌트 비용은 3200불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10월 1일부터 입주 가능한 상황입니다 5 5 6 3 4 5 1 5 4 5 4 5 5 5 5 7 5 6 6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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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